누리호 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설렙니다 누리호가 다가오는 6월 15일 발사된다고 합니다 항상 우주를 향한 인류의 열망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주개척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예전에 구소련이 인류를 우주에 보냈고 그 다음에 미국은 또 달에 보냈죠 우리나라가 화성에 보낼 차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6월 15일에 이루어지는 누리호 발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건 누리호 1호 발사 장면입니다 자 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발사 전날 14일에 조립동에서 무인 특수 차량 이동 차량에 실려서 제2 발사대로 이동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렉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발사 패드에 고정되고 그 다음에 엄빌리칼 이라는 타워를 설치해서 거기다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발사체의 추진제 가스 같은 거 역류를 공급하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발사를 하겠죠 뭐 이런 거는 여러분 그렇게 뭐 우리가 기술적인 것까지는 알 필요 없겠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픽으로 보면 더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제2 발사대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쭉 씻고 와요 이 로켓을요 그런데 시속 1.5킬로미터로 아주 천천히 쭉 해가 와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이동해서 그게 이렇게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립 세웁니다 엄빌리컬 타워라는 데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고정장치 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산화재라든지 이런 걸 주입하고 연료 주입하고 발사체 충전한 다음에 플랫폼은 회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사를 하는 거죠 오후 3시에서 7시 사이 정도에 발사된다고 합니다 오후에 발사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죠 여기가 그런데 여기가 남쪽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 쪽을 향해서 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분리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1차 분리, 2차 분리, 3차 분리 이렇게 해서 위성도 분리돼서 궤도에 안착을 시키는 건데요 보면 1차, 2차, 3차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해상에다가 이렇게 안전하게 추진태가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휴스턴이라고 하는 데서 남쪽에 제일 아래에서 바다를 향해서 발사하죠 그런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리호는 이륙 이후에 2분 7초에는 1단이 분리되고 3분 53초 후에는 공기 마찰이 거의 없는 고도 191km에서 페어링이 분리되고 덮개라고 합니다 페어링 그 다음에 발사 후 4분 34초를 지나면 고도 258km에서 2단 분리되고 3단 엔진이 가동된다 그리고 발사 후 14분 57초에 초속 7.5km의 궤도 속도에 이르고 고도 700km에 오르면 약 180kg의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됩니다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발사 후 16분 7초에는 같은 고도인 700km에서 1.3톤 위성 모사체가 분리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분리 단계를 거쳐서 궤도에 안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공 여보는 발사 30분 뒤에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30분까지는 역시 우리가 긴장을 놓지 않고 그렇게 쭉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꼭 누리호가 발사가 되는 게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15일에는 생중계로 좀 봐야 되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